멸치 볶음밥 오늘은 짠 멸치가 주 메뉴인데요 멸치볶음을 밥에 물을 말아서 먹을거에요 치아 뭐야? 왜 그래? 불에 밥 말아 드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펼치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거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끔 해먹다가 한동안 잊혀졌어요 그랬다가 예전에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살 때 고시원에 잠깐 살았었거든요 그때 밥이 공짜라서 고시원에서 밥에다가 집에서 펼치 싸가지고 와서 먹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다이어트도 하고 그럴 때라 근데 진짜 맛있어요 자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딱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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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g 너무 맛있네요 마요네즈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쫄쫄쫄쫄쫄 진짜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장난 아니네 이렇게 진짜 부끄러워서 쫄쫄쫄쫄쁒 찌개 너무 맛있어 오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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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 오 큰일났다 너무 빨리 먹고 있어요 무만랭이 장난 아닌데요 팔찌만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갖다 놨는데 팔찌만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갖다 놨는데 안 먹으면 괜찮은데 너무 맛있다 목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좋고 맛있게 먹으면 좋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쉽다 아 이런거 주워 먹으면 안되는데 또 못나는거 아니야? 아 이게 둘이 먹을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런거 찍을때는 좀 있어 보이게 먹으라고 왜냐면 막 댓글 중에서 가끔 이렇게 아 뭐 그런거 주워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남편이 이런거 하는데 막 불달리고 이러면 기분 안좋으니까 이런거 얘기해도 되나 근데 너무 맛있음 rang rang 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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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로 터뜨린 다음에 같이 먹어요 무발랭이 마지막에 깔끔 깔끔 이렇게 안 드셔본 분 계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강력추천 멸치가 바닥바닥하면 바닥바닥할수록 더 맛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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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vised 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